스트랩으로 쫙 슉슉 짜자잔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기특해 짜잔 오야니 신상 너가 바로 그 캐시 크로스바디구나 부들부들거려 이게 램 스킨으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부드러웠구나 캐시 크로스바디는 정말 다양한 연출이 가능한데 스트랩으로 이렇게 당겨서 쫙 하면 토트로도 연출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조금 늘려서 숄더 숄더로도 멜 수 있어요 그리고 조금 더 길게 조절을 하면 슉슉 짜자잔 이렇게 크로스바디로 연출이 가능합니다 너무너무 기특해 짜잔 이렇게 구슬이 포인트가 있어 너무 되게 고급스러워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